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한타 증권 김석환 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 시장이 좀 재밌었어요? 일단 오늘은 아시아 동남아 쪽에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증시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 초반에 2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 결국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죠. 대주주 양도수의 회피 물량.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고요. 비단 오늘만 그렇게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최근 3일 동안 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한 2조 1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장표를 좀 보시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부압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부압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만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9,300억 원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이 약 8,7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월 누적으로 보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승분의 한 73%는 삼성전자가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번 달 들어서? 네. 지난주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기준으로만 본다면요. 요 며칠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장중에 특징적인 종목들이 LG전자 내용이 있고요. 지난주에 이미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참 LG전자도 많이 오르더군요. 네. 장중에 22%까지 올랐다가요. 종가 기준으로는 11%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혹은 스토리는 많으세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DBI텍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가격 인상을 20%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고객들이 몰린다는 거죠. 뭐 이미 몰려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거나 그래야 그 수요를 맞춰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비단 그 증설 효과가 일단 뭐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공격적인 증설 확장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가격 인상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년,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가. 실적 성장 전망치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난 주말 사이에 수주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후부터의 사업 포트 확장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12% 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이제 백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마오타이로 유명한 귀주모태주 이런 애들이 있고 뭐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오량액이라든지 뭐 노주노교 이런 대표적인 백주회사들이 있거든요. 백주회사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요? 오늘?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술을 더 많이 먹을 것이다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한 병에 2, 30만 원 하고 비싼 거는 5, 60만 원 더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되게 선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잖아요. 통이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CATL의 리튬인산 처리라고 하는 그래 지금 주류인 삼원계 NCM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리튬인산 처리 배터리 출하량이 11월 달에 전월 대비 900% 넘게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관련해서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라든지 낙양몰리부덴 이런 기업들의 2차전지 밸류체인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상하이 자동차나 낙양몰리부덴 이런 회사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양몰리부덴? 여기는 몰리부덴이라고 하는 무슨 원자재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재료 중에 저희 코발트 이런 공장 생산기지를 해외에 이미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에 필요한. 네 맞습니다. 낙양몰리부덴. 또 어떤 업종들 이슈였어요? 오늘 홍콩 쪽에서는 인터넷 커머스 쪽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 주말에 난닝시라고 하는 시장관리감독기구에서 너희 불법행위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나오면서 약간 시장 대표 종목인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메이트한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좀 6에서 8%대의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요즘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이런 이른바 빅테크 소비자들 직접 접촉하게 하는 플랫폼 회사들 좀 이것저것 견제하는 움직임이 강하네요. 네.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 할지를 좀 알면 좋은데 그냥 규제만 하니까 소식 들리면 주가 내려갔다가 그렇죠. 또 그냥 무사화하고 있다가 또 내려갔다가 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이제 엔트 그룹이잖아요. 마인 회장이 있는데 원래 11월 달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장 3일 전에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만 주식도 많이 올랐네요. 네. 대만은 TSMC가 좀 소폭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팸리스나 파운드리 업체들의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UMC나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해운주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에버그린 해운이라든지 완화이 해운 이런 회사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어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LG전자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을 내보내고 나서 어떤 분이 댓글을 좀 달아서 정정해야 될 부분을 좀 안내를 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오늘 피드백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장표를 좀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공시사항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PE 사업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파워 트레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PE가 파워 일렉트릭스라고 해서 실제 동력 보조 장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력 전달 장치에 들어가는 관련한 인버터라든지 감속기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한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LG전자 전체 사업 부분 LG전자 전체의 매출액을 말씀을 드리면서 40조대로 40한 4, 5조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지난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연간 전체로 보면 한 60조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VS 사업 부분이라고 있는데 이 전체 VS 사업 부분이 2019년 기준으로 한 9%까지 현재 매출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VS 사업부가 지금 LG전자와 마그나 합자법인이 하려고 하는 구동모터 관련한 부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차량 내에 들어가는 텔레메틱스라든지 인포,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부분의 매출이 좀 크고요. 실제 구동모터 관련한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LG전자가 새롭게 하겠다는 마그나하고 하겠다는 게 구동모터 사업이 커요? 맞습니다. 그쪽 시장을 포커스를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친환경 차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전기차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이 차량들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 순수전기차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터가 메인 동력 전달장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잘 아시죠?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라고 하는 차량인데 지금 보면 이 차량 가격의 기준이 좀 다른데 모터를 하나 다느냐, 두 개 다느냐, 세 개 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워낙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밟으면 쭉 나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고성능 차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 지난 6월 기준으로 보면 듀얼과 모터 두 개와 세 개짜리가 거의 80%에 입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구동 모터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여기저기서 만들겠지요? 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두세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기존에 아까 제가 구동 모터 쪽에 대한 매출이 미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출 추정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금 LG전자는 GM 볼트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볼트 EV 판매량을 역으로 추산해서 말씀드린 건데 실제 볼트 EV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시장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혼자 하려고 하고 보니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뚜렷한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합자한 것이다. 마그나의 영업망을 좀 활용해보자. 맞습니다. LG전자는 모터 잘 만드니 그게 얼마나 이제 차별성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좀 남아있을까요? 네. 이제 어찌됐건 올해가 오늘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증시 결산을 좀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해도 되죠. 오늘이 사실상 뭐 네. 그렇죠. 사실 분들은 다 사시고 파실 분들은 다 파시는 맞습니다. 혹시 못 파신 분들은 오늘 시간 외로도 사도 되죠? 네. 팔거나 팔아도 되죠. 네. 사도 되고 내일과 모레 장외에서 사거나 장외에서 팔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인가 어디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는 분이 고민이 있다고 이 프로 잠깐만 좀 혹시 이거 아나 싶어서 왜요? 그랬더니 10억에 딱 맞춰서 팔아 파셨대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9억 9천 8백 몇 만 원? 아싸. 그런데 이제 다음날 다음날 주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는 기준은 이날로 정하지만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날 아침 한 9시쯤 보니까 막 10억 8천 몇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날 오후에 장외 거래를 하더군요. 아 네. 그냥 다방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장외로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죠?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아 그렇군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뭐 우리 양도세도 따로 매기기도 하고 2023년부터인가요? 3억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올해 증식을 결산해 보면 네. 일단은 이제 12월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개인들의 그 순매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장표를 최근 10년 동안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한 번도 순매수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2010년 이후로 보면. 그래서 이제 올해는 13년 만에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심지어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팔았어도 일단 12월 누적 기준으로는 순매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오늘 순매도로 이제 전환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연초부터 말고요. 3월 19일부터 지난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각 수급 주체별로 순매수 우위에 상위 10종목을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ETF로 좀 많이 커버를 한 것 같고요. ETF로 커버를 좀 많이 했고 외국인은 압도적으로 LG화학을 많이 샀습니다. 압도적으로 2조 3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동학개미라고 해서 상당히 올해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한 가지 흠결이 있다라고 하면 인버스 ETF입니다. 그것도 2배짜리. 그래서 지금 약 3조 6천억 가까운 자금이 순매수를 했고요. 현재 3월 19일 이후에 대략 한 80% 마이너스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도 있죠. 서학개미도 있는데 보면 테슬라가 거의 압도적이고요. 보시다시피 8조 원 가까운 자금을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중국과 일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중국 기업 중에서는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향후 미국의 머크나 화이자 이런 회사들과 견줄 수 있는 중국의 제약바이오사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올해 IPO 시장도 상당히 핫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 SK바이오팜, 명신산업, 교촌 F&B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고 청약 증거금이 작년에 거의 100조 원 가까운 청약 증거금이 모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공모가 대비 이 기업들의 주가 등락률을 보면 상당히 퍼포먼스는 현재 좋다. 하지만 실제 주가 고점 대비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상당히 언더퍼포먼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문났던 빅히트나 카카오게임즈보다는 명신산업이 더 괜찮았네요. 명신산업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때마침 테슬라 가치 이슈화가 좀 되면서 주가 상승률로만 보면 5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공모가 대비. 그리고 이제 내년에 국내에서 어떤 IPO 유망한 기업들이 있느냐라고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다양하게 좀 있기는 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 LG와에서 물적분할을 하면서 이제 2차전지에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명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상장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도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잠재후보군에는 계속 올라올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SKIE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쪽은 저희가 증권신고소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외에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지가 주관사 선정에 들어갔고 내년에 상장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 바이오테크 쪽에서는 바이젠셀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시뮬러로 유명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에 주요 주주나 보유 지분률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주 SK를 선제적으로 사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관련 그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에도 주가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네 맞습니다. 잘 참고해서 참고한 보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죠.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